저는 랩밴드입니다. 포크록 하는 밴드입니다. 제창시와는 오랫동안 신분이 있는 형하고 사이고요. 두 분 사이도 좀 이 사이요? 제 동생이고요. 제가 형이고요. 한집에 사는 형제입니다. 저 친구도 싱글곡이 인터넷에 있는 외국성에 있고요. 이렇게 만나가지고 레이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4년동안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아 내일 또 마침 싱글이 두 곡이 나오거든요. 첫 싱글이 두 곡이 나오면서 내일도 조절하게 행사를 할 계획이고요. 그 다음 소리꽃은 이미 포톤에 올라가 있고요. 밴드 버전으로 올라가 있는데 지금 연주하는 건 좀 틀릴 거예요. 김덕호씨 소리꽃 하시면 나올 수 있고요. 저희 영상이나 이런 건 그 유명한 유튜브에 아주 깔렸습니다. 찾아보시면 내일은 어디서 몇 시에요? 내일은 양희동에 있는 조그만 LP 바가 있습니다. 오랫동안 제가 침변이 있는 데인데 거기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금요일마다 작은 음악회식으로 콘서트를 하거든요. 내일은 쇼케이스적으로 해서 조그맣게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그 곡을 들려주려고 하는데 그 곡이 전부 다 여름노래예요. 그래갖고 이처문래 뭐 어디 네 그래서 연주곡 기대해주겠습니다. 소리꽃 들려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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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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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